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끊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네요. 시간이 항상 제한적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나눌 거 나누고 또 아직 분량을 못 읽으신 분은 바로 다시 또 주무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시기 전에 조금 더 마지막 분량까지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이제 아홉 번째 방법으로 한애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그 모든 것을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해 주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거든요. 정신과 치료의 아주 전문의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어떤 약물 투여 이런 요법이 아니라 정말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 주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치료를 잘하는 전문의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231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의 당신인데 대해 칭찬을 받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화가 나 있고 완구한 태도를 가졌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역시 딱히 욕먹을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과 공감하라. 세 번째 밑에 보면은요. 세 번째 줄 밑에 당신이 당장 내일 만나는 사람 4명 중 3명은 공감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공감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유난히 사랑을 받고 유난히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그 사람이 너가 왜 그렇게 게으른지 너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너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PV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을 찍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뭔가 그들의 문제점을 들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보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나도 다 그 과정 거쳤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지금 힘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려고 기를 기울여주려고 노력할 때 훨씬 더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떠한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기 반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네기가 얘기한 아홉 번째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 부분을 공감해주는 거 글을 그래서 23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데 만족감을 느꼈다. 그 만족감은 모욕을 친절로 대가픈데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절이 가서 강에 뛰어들어버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녀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데서 훨씬 더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우리 GL그룹의 리더 사사님들 보면 진짜 훌륭한 인격자인 분들이 되게 많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 정말 어이없을 때 황당할 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욕이 나올 만큼 어이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날 때도 있고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즘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미쳤네 저 사람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정말 뭔가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 그들마저도 내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사랑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현명하고 잘 넘겨야지만이 메나테크가 그리고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더 빛나 보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컴플레인 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굉장히 호감을 주기 위해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뭔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던졌던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들짝 너무 화를 내고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내가 어떤 했던 그런 말들에 굉장히 화살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거의 저 같으면 아니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진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민해 뭐 이렇게 좀 소심해 이렇게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카네기를 읽은 여자로서 카네기를 읽은 사람으로서 적용을 이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아 진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엄청 이분 나빴겠다. 나 같았어도 진짜 어이없었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그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나에 대한 어떠한 모욕 나에 대한 컴플레인이 친절로 그에 대한 어떠한 친절로 되갚았을 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똑같은 비난이 아니라 불친절의 똑같은 불친절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 유난히 물론 저 역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냅둬 냅둬 그냥 무시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가야 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욕망 그런 진심에 공감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38페이지에 정리해주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은 모두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남들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며 동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자신이 겪은 사고와 질병 특히 수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려 든다. 실제든 가상이든 난의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미는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났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두 다 그걸 리얼하게 얼마나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그거는 아픈 것도 아니야. 나는 쓸개도 떼냈어. 나는 맹장도 떼냈어. 나는 암 말기였어. 이게 공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힘들다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진짜 정말 절망 끝에 있었을 텐데 진짜 그때 이렇게 이겨내준 거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사업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정말 이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시는 파트너들 보면은요. 정말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저게 무슨 고민이라고 봤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속으로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저까지께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근데 사장님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렇잖아요. 전쟁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고 정말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나의 만 원 잃어버린 게 지갑 잃어버린 게 더 슬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카네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에 뭐예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너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야. 저한테 이렇게 스폰서 험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스폰서가 이렇게 별로라고 얘기해 주려고 오는 그럴 때 정말 공감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사장님 먼저 좀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사장님 정말 남들한테 진짜 거짓으로 얘기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셔서 스폰서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장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친장거리를 찾아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11장에서는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극대화하라고 얘기했던 건 과장해라. 뭔가 부풀려서 얘기해라. 라는 것보다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그 드라마를 빨리 보고 싶고 그 제품을 빨리 먹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떠한 조금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유난히 어떤 말을 했을 때 특히 어떤 곳에 갔을 때 조금 갑분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럴까라고 해서 제가 그 부류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할 때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 제가 어떤 말투로 어떤 단어를 좀 많이 쓰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유난히 어떠한 그룹에서 그룹군에서 제가 유난히 좀 뭔가 말을 좀 강하게 물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겠죠. 좋은 에너지가 없는 곳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세게 하고 좀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러한 뭔가 좀 호감 있게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을 때 뭔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좀 녹음해서 내 억양이 좀 너무 처지는지 아니면 내가 쓰는 말에 좀 부정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대의 말을 좀 자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마지막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경쟁심을 부추겨라 도전 의혹을 불러일으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카네기가 얘기한 건 이것도 저도 안 되면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특히 승부욕 성공한 사람들은 승부욕이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승부욕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니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좀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부욕도 뛰어나요. 사실 저나 배신의 사장님이나 손희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요 되게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자로서 굉장한 높은 연봉을 가질 수 있고 이 그룹을 이런 큰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면 작지 않은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장에 가면 GL그룹 전에 저희가 원래 몸담고 있었던 그 그룹 안에서도 항상 우리 그룹의 숫자를 세고 내 파트너의 숫자를 세고 나는 언제 이 세미나의 반이 내 파트너로 꽉 채워질까 그러면 그곳에 많이 모시고 온 리더들이 스피치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저렇게 MBA에 많이 초대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PD에 많이 왔을까 라고 이렇게 뭔가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경쟁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칫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GL그룹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릴레이 문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고PD에 누가 얼마나 초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MBA에 누가 얼마나 초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고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누가 왜 이것밖에 모시고 오지 않았나 안 했냐고 따져묻지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장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승부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자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 사재기로 뭔가 이렇게 무리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원포인트 나눠봤고요. 정말 우리가 메나테크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17년을 진행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다 실버PD가 되고 모두가 다 PPD가 되고 모두가 다 쓰리스타가 될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떤 회사 똑같은 학원을 대성학원을 다녀도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전문대 가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도구를 지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두가 다 나의 어떠한 능력을 뛰어넘고 노력하더라도 사실은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결과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내가 어딘가에서 연봉 3천, 4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빨리 이렇게 직급을 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자괴감이 들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우리 팀이 못나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이 새벽에 책을 읽겠다고 그것도 줌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더라도 정말 눈을 줌을 켜놓으니까 어때요?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고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고 화면 끄고 그냥 엎드려서 한숨 자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을 비비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자라도 읽고 원포인트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노력만으로도요. 정말 하늘이 감동할 거고 내 자신에게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것이 진정한 누가 강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이 노력만으로도 너무나 멋지고 빛나고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여러분들로 변해가고 있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저 역시 지금의 쓰리스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김상희 사장님께서 늘 사장님 너무 도움 많이 돼요. 미라클 돈독 너무 행복해요. 사장님과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니까 이번 달까지만 할까? 라고 했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다음 달에 또 해야지. 이렇게 저의 존재가 중요하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매일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고 뒷부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 내용이니까 오늘 미라클 돈독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특히 아직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네 마지막 결혼생활 부분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혼 위기를 넘기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봤고요.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재혼을 다시 합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걸 내가 1년 전에만 3년 전에만 읽었더라도 너무 좋았겠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분 그래도 늦었지만 여러분 다음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몇 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손 들어주셨던 분 중에 우리 52기 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윤수미 사장님 52기 MBA이신가 봐요. 이분이 와 미라클 돈도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마이크 끄시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감 좀 짧게 발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아침 좀 있으면 저도 출근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아침 시간에 30분 동안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 참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52기 지금 MBA 진행 중에 계시는데 MBA뿐만 아니라 미라클 돈도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절대 메라테크에서 성공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윤수미 사장님 늘 많은 분들 여기 120분이 넘게 계시는데 이분들 모두가 더더욱 응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수미 사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51기 한 분이 더 계신데 우리 김희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라클 돈도계 안녕하세요. 열심히 참석해 주셨어요. 소감 좀 발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좀 이따 출근을 해야 돼서 아침이 좀 바쁜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이 그래도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배주연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희진 사장님 고PD 때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김희진 사장님 앞으로 우리 지혜 그룹과 함께 멋진 네트워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또 51기 계시는데요. 하진 사장님 혹시 스피치 가능하실까요? 네 켜졌어요. 켜졌어요.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늘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책을 읽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학교 다닐 때 빼고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출근을 저도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마음에 글리코 영양소로 주는 것 같아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네 역시 여러분 보시면 공통점 느끼셨어요?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우리 최혜솜 사장님도 51기신데 혹시 화면 아직 줌이 능숙하지 않으셔서 예쁜 얼굴을 반만 네 이제 다 보이네요. 최혜솜 사장님 스피치 가능하실까요? 아직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는데 아직 마이크 켜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어 되셨어요. 네 간단하게 소감 발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진짜 몇 십 년 만에 읽었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요. 맨날 새벽 미사 책을 책을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상의 얘기하셨는데 새벽 미사를 다니다 보니까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새벽 미사를 자꾸 차를 못 빼고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화면하다 보니까 중독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사를 안 가고 계속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늦은 나이지만 정말 인재에서 깨달은 일이 많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대로 살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수 마자님 미사도 안 가시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떨까는 모르겠지만 신부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 하지만 어떤 분이 그 얘기는 하셨어요. 새벽 예배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안 들어오셨죠 지금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책을 읽는다 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최해순 사장님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늦은 나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40년 더 40년 더 몸이 너무 빨갖고 네 주위의 사람들이 좀 피곤하실 거예요. 아 네네 피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카넥이 읽었기 때문에 네 우리 최해순 사장님 멋지게 젊게 건강하게 멋진 네트워크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드신 분 중에 우리 이정순 사장님 안녕하세요. 소감 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순 사장님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네 NBA 50기 이정순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제가 미라클 돈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 장순옥 사장님이 50기인데도 미라클 돈독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도전 받아가지고 아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51기인 이상철 선생님도 함께 또 돈독에 이렇게 미라클 돈독에 참여하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 아침에 이 책 읽는 이 시간이 너무 멋진 시간이고 또 저한테 정말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파트너 덕분에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더 여기 들어오는 어떠한 길이 그렇게 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역시 자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폰서가 아마 열 번 들어오라고 해도 아유 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했는데 파트너 두 명이 함께 들어오면 눈이 저절로 떠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은 파트너들 손을 잡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눈이 저절로 떠지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김상희 사장님 정말 열심히 참석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진짜 너무나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장님 뵐 때마다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실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어떨 때는 진짜 너무 늦게 끝나고 이랬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원포인트 레슨 들어보고 이러면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책 읽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커지고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침부터 행복한 시간을 열어서 내내 기분 좋게 시작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 김상희 사장님이 송조센터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예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살짝 봤잖아요. 내가 진짜 예쁜가 이러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늘 제가 너무 못생겨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고민이었던 딸이었거든요. 다 좋은데 넌 정말 예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저희 엄마 얼굴이 되게 조그마세요. 여리여리 하시고 얼굴이 항상 그래서 저는 못생긴 사람 그냥 키만 크고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저도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 분 더 한 분만 더 뵙도록 할 건데요. 우리 장철훈 사장님 오시키세요. 장철훈 사장님 오늘 스피치 좀 소감 발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철훈입니다. 제가 이 아침 돈독에 빼먹지 않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아침에 어쨌든 제가 배움의 기회를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장철훈 사장님 또 지금까지 스피치 하셨던 많은 분들 주변에 이렇게 아침에 책을 읽고 중에서 우리가 서로 나눈다라는 거 얘기하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정말 지금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지구상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나누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 미라클 돈도 그리고 GL그룹의 MBA MBS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편씩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의 3년 후 5년 후 는 그 어떤 누군가의 미래보다 훨씬 더 멋질 거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GL그룹을 탄생시켰던 실행은 답이다 라는 책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로 오늘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덮어두시지 마시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꼭 여러분 스폰서님들과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책을 들고요.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찍겠습니다. 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섯 장 찍어야 되니까요. 들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 찍었고요. 두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찍었고요. 세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간에 내디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찍겠습니다. 할 때만 살짝 들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톡이 웃고 계시면 경련이 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달 1일 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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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